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오늘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제목을 전쟁에 대비하는 법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전쟁이란 말을 우리가 썩 좋아하는 말은 아니고요 좀 꺼려지는 용어지만 현실 속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많이 하던 우리 보금선가 중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런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 현실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늘 평화를 원하지만 우리 현실 속에서는 늘 싸움, 갈등, 전쟁 이런 소리가 들려지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전쟁 없는 사회에 전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된 것처럼 여겨졌던 것이 얼마 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야욕을 드러내면서 러시아가 또 패권을 추구하면서 다시 깨어졌어요 그래서 설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려나 싶었는데 전쟁을 했고 잠시 끝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해를 넘겼고 또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양안전쟁을 벌이려고 계속 수십 년 준비해왔는데 그것이 이번 전쟁으로 늦춰지긴 했지만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뿐 아니라 이것이 가장 피부에 와닿고 우리의 현실에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남북 간의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초극발의 상황인 것은 우리는 늘 알고 있죠 그래서 세계의 모든 역사의 어떤 중요한 변곡점에는 이런 전쟁, 갈등, 싸움이 늘 게재되어 있구나라는 걸 보게 돼요 성계의 요한 게시록에도 보면 결국 마지막에는 전쟁의 소문으로 또 전쟁 때문에 일어난 여러 가지 효과들로 인해서 세상이 정말 가까움도 보게 되죠 우리는 너무나 이 전쟁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서구 식민전쟁, 공산주의 혁명으로 인한 갈등, 또 경제전쟁, 자본전쟁 수많은 싸움이 있었고요 우리는 여기에 전부 다 해당됩니다 식민제국전쟁 당시에 일제통신을 받았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싸움이 있을 때에 남북 분단과 전쟁을 경험했죠 또 경제로 인해서 여러 위기 있을 때 취약하고 우리나라가 경제위기의 유탄을 맞았죠 앞으로 자원전쟁이 벌어질 때도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늘 이 속에서 갈등을 빚어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모든 갈등 양상에서 어떻게 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나라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며 성장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어떤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까? 자 보면 오늘 히스키아의 전쟁이 나오는데요 히스키아는 먼저 외적인 준비를 철저히 했던 것을 보게 돼요 히스키아 당시 국제정신은 어땠습니까? 매우 큰 혼란기였습니다 세계의 질서가 재편되는 시기였어요 좌측에는 전통적 강국인 애굽이 있습니다 우측에는 신흥 강국 아수르가 있습니다 아수르 뒤에는요 지금 막 일어서서 힘을 키우고 있는 바벨론이 있습니다 참 보면 이스라엘을 볼 때 항상 애틋함을 느끼는 게 우리나라랑 참 비슷하다 그 생각을 해요 좌측에는 수천 년간 괴롭혀온 중국이 있습니다 우측에는 늘 조적질하던 일본이 있습니다 위에는 음흉한 러시아가 버티고 있고 그 아래 북한이 있습니다 저쪽 바다 건너에는 미국이 항상 힘을 가지고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끼어 있는 우리나라 그 세계적인 힘의 대결 가운데 남북으로 분단된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참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게 되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져서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늘 숨지고 있었던 나라 우리나라와 참 비슷하고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유대나라를 이렇게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종종 있어요 당시 가장 위협적인 패권국과는 아수르였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소랑 아하스는요 아수르와 친밀하게 지내자 그런 정책을 펼쳤어요 현실적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시돈, 아스톳, 암, 에돔, 모합, 에그론을 다 정복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까지 쳐들어가서 함락시켰습니다 수많은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거기에서 꼼짝없이 신빌 정책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나라가 감히 아수로와 맞설 수 있겠는가 당시 정세였습니다 크기 포악한 나라였어요 현재도 산일의 부왕이 에그블 정보를 하러 가면서 세 명의 방백을 유다로 보내서 유다까지 손보고 가겠다 그러면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아는 무엇을 배웠냐면요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게 있었습니다 지금 전쟁이 아수로와의 첫 번째 싸움이 아니었어요 여러 해전의 침략을 당해서 굴욕적인 항복을 경험했습니다 그 전 왕이었던 왕때는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처음 침략할 때에 아수로의 원군을 적했습니다 그때는 도우로 왔습니다 도우로 온 것처럼 보였지만 도움을 주고 나서 남유다에 있는 온갖 재화와 보물들을 싹쓸이 해갔습니다 도와주러 왔지만 강도짓을 하고 갔어요 예전의 신라가 당나라를 통해서 백제와 고구려를 이렇게만 하려고 했잖아요 나당연합군이 형성됐는데 당나라가 와서 도와주는 처근했습니다 그리고 신라를 털어갔습니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11개 18장 13절을 보면요 히스기아 왕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랑 사네비 올라와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며 지금이 자기가 있을 때도요 첫 번째가 아니에요 이미 쳐들어와서 견고한 성읍 마흔여섯 개를 탈취했고요 포로를 잡아갔고요 그때 왕궁과 성전 곳간에 있는 모든 보물을 조공을 들여서 모면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수모를 여러 번 당했습니다 그때는 기도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당했었어요 히스기아는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이미 성전을 정비했고 유월절을 지켰고 우상을 없애서 열심히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군대를 준비하고 성을 견고히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해요 역대 33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요 그 준비 과정을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밖에 모든 물건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로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아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위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여기서 보면요 철저하게 방비하고 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물근원을 막았습니다 이거는 은폐했다는 뜻이에요 지하수를 만들어서 성으로 끌어들입니다 당시 전쟁에서 물 확보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장기적으로 싸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물의 확보에 달려 있었거든요 또 퇴락한 성을 중수했습니다 망대를 세우고 외성을 쌓고 외성은 최초의 저지선입니다 밀로를 견고하게 했습니다 밀로는 주위에 있는 성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한 방비를 했습니다 방패와 병기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준비한 거죠 전쟁을 위해서는요 이런 무기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육신에 피 튀기는 전쟁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도 지금 맞닥뜨리는 것이 경제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플레가 되고 환율이 오가고 그 저기 보면 채권이자가 조금 올라간 것 때문에 미국의 은행이 망하고 흔들리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국가 부채가 너무 심해가지고 어느 한 중간 나라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 상태입니다 잘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지금도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를 가게가 무너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런 준비를 요청했어요 제발 은행 부채를 줄여라 정말 중요한 거예요 생활 수준은 검소한 생활 수준을 늘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고 하늘에 쌓는 것도 중요하니까 11조 생활은 철저히 하고 국산품을 애용하면서 국내의 기반을 흩어뜨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모든 것을 의지하다가 한순간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혜를 제지한 목사님도 봤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언제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내가 미리 대비하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면 병력만 준비하고 군사만 준비하면 전쟁에서 그냥 저절로 이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외적인 준비가 한 것 더 중요한 게 내적인 준비예요 희승이하는 지도자로서 외적인 준비 잘 했습니다 성벽, 무기, 군수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확신과 신뢰를 갖고 지도자를 따라주느냐 그게 정말 더 중요합니다 이전에 전쟁에서는 중심을 잃고 싸우지도 않은 채 마음이 무너져 항복했고 경제적으로 큰 곤란을 겪었거든요 이번에는요 선자 이사야가 이 전쟁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확신 있는 언어를 예언을 들었어요 기동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모든 준비를 다 한 후에 군대 장관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역대 3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로함과 그를 따르는 온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그리 자 이야기하고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 엄청난 수의 적을 보면 저절로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아무리 예루살렘이 요새지고 잘 준비했다 할지라도 사기가 꺾이면 안 돼요 분명한 근거도 있습니다 7절 후반에 보면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크다라는 것은 많다는 뜻이에요 숫자가 많습니까? 잘 생각해보면 이 크다라는 말 이 말은 성경 어디에 쓰인 말이냐면요 엘리사가 도달에서 있을 때 그 성전체를 아람왕의 군대가 둘러쌌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당황하는 사원에게 한 말이 그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이 크다는 말은 뭐예요? 군사는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영적 눈을 뜨고 보니까 그 바깥에 천군 천사 불말과 불명가가 가득한 그 모습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훨씬 더 크다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일 뿐이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분명한 믿음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싸우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싸워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지도자가 돼야 될지로 믿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 세력만 봐요 그 엄청난 것, 무서워 보이는 것, 두려워 보이는 것 그것만 보고 판단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영적인 눈을 떠서 그 이면의 것을 보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주위 사람들이 위기의 시대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왕이 자신있게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선포하니까 백성들은요 안심합니다 역대야 3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오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하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아의 말로 말 미야마 안심하니라 안심했어요 백성들 마음속에 있던 일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그들의 마음을 좌우했어요 여러분 확신있는 말 믿음의 말에는 능력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불평과 불만 두려움 부정적인 말에도 힘이 있어요 사람의 힘을 빼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입술을 열 때마다 능력있는 언어를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아무리 세계가 요동치고 싸워도 우리가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있을 때에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런 면에서 전쟁은 심리전이잖아요 싸우기 전에 먼저 마음을 무너뜨리면 이길 수 있어요 요즘도 경제전쟁의 시기인데요 이 경제 전문가들이 한 말이 그거예요 경제는 심리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뭔 얘기입니까? 언론이 여론이 막 떠들어댑니다 세계가 이렇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파산하고 주가는 날뛰고 환율은 올라가고 회사는 부도나고 이런 일이 곧 닥칠 거다 어떤 일이 있을 거다 수많은 뉴스가 들려지는데 그 속에서 마음이 움츠러들면 그때 손해본다는 거예요 더 멀리 보지 못하면 지금 당장의 작은 손해를 막아보고자 소탐대시라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면 손해보게 되어 있지만 냉정하게 마음을 정리하면 오히려 위기의 때에 더 큰 유익도 얻을 수 있다 이게 경제 전문가들이 한 얘기입니다 물리적 전쟁도 그렇고요 경제 전쟁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주님 중심으로 서 있으면 손해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에서 승리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혼란스러울 수 있을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2000년 전에 로마로 향하는 배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배입니다 그 속에 보면요 선주와 또 상인들 군인들 주의수들 말이 있는 배가 있었어요 그 배를 누가 좌우했냐면 처음에는 선주가 좌우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 받는 전문가니까요 내가 선장이다 수십 년 배를 몰아봤다 전문가잖아요 위기가 생기니까 누가 나섭니까? 군인들이 나섭니다 로마의 백부장이고 칼을 들었고 권력자가 나섭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풍파를 만났을 때 경험 많은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권력을 가진 사람도 꼼짝 못해요 모두 다 포기하고 바닥을 기고 있을 때 누가 나섭니까? 그때 나선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젯밤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셨다 이 배인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굶지만 말고 먹어서 힘을 내야 된다 배인은 모든 사람이 먹었어요 파손당할 때쯤 잡고 헤엄쳐나가야 된다 누구도 죽이거나 그러지 말라 한 사람도 죄수들도 죽지 않고 모두 살아나갔습니다 바울이 있으니까요 우리 인생은 늘 위기를 만납니다 전쟁도 여러 어려움도 뜻밖의 사건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혼돈 속에 질서를 잡아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모두 위기 가운데 있는데 등불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 계속 위기 닥칠 거예요 아마 위기는 우리 일상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기를 만난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심리적으로 무너졌습니까? 그 사람을 세워줘야 됩니다 갈팡질팡합니까? 어디가 길인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위기의 때 위로자 믿음의 말로 많은 사람을 죽게로 이끄는 구원자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영적인 준비가 필요하지요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성경의 본문의 기록이 참 재미있어요 오늘 본문의 전제인 역대야 3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스루왕 사내비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업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 장지라 잘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히스기아의 최초의 업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충성한 거예요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절기를 정비해서 6월절을 지켰습니다 우상을 파괴했습니다 전 왕 때 일어났던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하나 일소하고 깨끗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갔습니다 그 선왕 때 망가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복을 하기 힘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민족 하나님을 섬기고는 말미암아 받은 복을 전세계에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이 닥친 때가 이런 충성된 일을 한 후라는 것을 의미 있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닥친 것은 멸망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섬리적 고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열심하고 충성 다 있는데 고난이 다가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숨어있는 축복이 그 뒤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 다하고 최선 다해서 회복되는 중에 있는데 갑자기 고난이 닥친다 그럼 좌절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충성됨을 보시고 복을 주려 하시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누군가는 CS 루이스는 그렇게 얘기했죠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고난을 잘 이겨내면 고난이 나에게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여러분 예수 좀 믿으려고 하면 꼭 그런 일 생기잖아요 예수 좀 잘 믿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아프고 문제가 생기고 평소 없었던 접촉사고 나고 그런 일 생기잖아요 그럴 때 좌절하면 안 됩니다 아 위장된 축복이 나를 찾아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이겨내고 기어이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게 주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용기를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왜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 일이 생깁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이 충성된 일을 하게 하신 후에 생긴 거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6,7의 싸움이 전에 영적 싸움이 시작됐죠 희승이하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32장 14절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내 조상들이 진밀한 모든 나라가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다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 소리를 들었어요 사내림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건지겠느냐 우리가 훨씬 세다 힘도 있다 능력 있다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다 위협한 거예요 그 위협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는 잠잠하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갑니다 그의 부사들에게도 그런 옷을 입힙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찾아서 중부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32장 20절에 보면 그의 기도의 장면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희승의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11기 하에 동일 평행 복문에 보면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합니다 원컨대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여호하는 홀로 하나님이시는 알리이다 기도하고 있어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만 홀로 하나님임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고 주님만 의지하고 또 자기들이 할 준비도 다 했지만 하나님을 천적으로 의지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32장 21절에 보면 대승을 하게 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이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기고만장하던 아수르 왕은 애굽을 치러 가다가 이런 일을 만나요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다른 데 보면 11개 보면 그 숫자가 18만 5천명이라고 했어요 갑자기 전염병이 닥쳤는지 어땠는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들의 군사의 본진이 몰락당합니다 결국 창피함 가지고서 고국으로 귀환하죠 고국으로 귀환하여서 자기 신을 섬기러 들어갔는데 자기의 몸에서 난 자들 그러니까 아마 서자들일 거예요 권력을 잃지 못한 서자들이 그를 죽입니다 원한을 가지고 군대를 잃고 가족도 잃고 생명도 잃고 자기의 신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때에 아무리 큰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최대 위협했던 아수르가 이스라엘패에 패한 것을 보았을 때에 주위 나라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보면은요 예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왕에게도 드립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서 존경받는 나라가 됩니다 경제적으로 부응하고 군사적으로 안정되고 복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리적인 전쟁의 위협 경제적인 전쟁의 위협 우리 가게에 우리의 사업에 맞닥뜨린 여러 위협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문에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 해야 됩니다 외적인 준비 부채를 줄이고 구조조정하고 다 해야 됩니다 내적인 준비해야 됩니다 나의 마음 나 혼자 잘 살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도력을 발휘해서 주위를 복 있게 하는 사람이 나 그리스도인이다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위가 닥쳤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국에 맡길 때에 위기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언제나 위기는 상존하지만 주님을 의지하여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